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마하 글로벌 섹스폰 아티스트 섹스폰 연주자 최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인사를 드리긴 이유는요 다다리오 아티스트로 제가 선정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쁘고 또 새로운 저의 또 설렘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다리오 리드는 셀렉트 재즈, 라보즈 그리고 리저브라는 다양한 리드가 있는 대형 회사입니다 섹스폰 연주회는 당연히 리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리드들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연주와 좋은 연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설레는데요 여러분들께 앞으로 좋은 음악으로 다가가고 또 저희 다다리오 리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다리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